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쌀쌀한 날씨에 우리 상남자 또 새들 먹이준다고 산으로 갔어요. 숲체험 가서요. 신나게 뛰고 놀다가 왔죠. 오늘은 과천 금은 다육농장으로 갑니다. 슬슬 시동 걸어볼까요? 다 함께 보시죠. 빵빠래 빵빠래 금 8,000원 긴 잎적성 긴 잎적성 4만 5,000원 룰루랄라 건프로가 사랑하는 긴 잎적성 더 자세히 좀 보실까요? 긴 잎적성 다양한 크기로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수형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긴 잎적성 6만원 대품 긴 잎적성 6만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돌아라 돌아라 고급스럽고 우아한 마케베니아 금 5만 5,000원 2만원 살아보니 고가의 다육이가 부담시렵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SP SP 추천드려요. SP 만원 요즘은 또 에보니 종류와 다르게 이렇게 물드는 다육이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모 히칸 4,000원 핑크 드래곤 6,000원 아모르 아모르 13,000원 금은 다육농장 모든 다육이들 택배 가능한 매장입니다. 얼굴이 몇 개야? 실루엣 4,000원 8,000원 골드마리아 철화 아이스 핑키 5,000원 짱짱하고 건강한 파이렌 파이렌 14,000원 예쁜 화분에 옷을 갈아입으면 이 아이가 또 얼마나 근사해지겠어요. 와 상상력 발동해요. 레드스타 레드스타 7만원 택배 가능한 금은 다육 8만원 마돈나 건강하고 짱짱한 인테리어 효과 만점 다육이들 보여드릴게요. 8만원 체르니 피가르 다육이들 물을 주실 때 입장을 만져봐서요. 입장이 좀 쭈글쭈글하거나 애들 수영이 좀 작아졌다 싶으면 물을 주셔야 돼요. SP 6,000원 부담없는 SP 키워보시면서 다육이 세계에 입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원종 에보니 5만 5,000원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한스 영상 속 아이는 3만원입니다. 지금부터 에보니 3만원 아이들 보실게요. 3만원에 데려가세요. 에보니 3만원 여기까지요. 금은 다육 택배 가능한 매장입니다. 8,000원 라일락 신화 샐러드볼 철화 금은 다육매장 수출용 다육이들 많은 매장이죠? 계속해서 집중해주세요. 후지 금 만원 금 금 금 금 1만 5,000원 이브 100,000원 에보니 키 좀 한번 봐주세요. 에보니 1만 5,000원 아이들 보고 계십니다. 건프로를 아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건프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육이 농장을 직접 방문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집에서 전화로 다육이 주문해 주세요. 메란프라임 금 자세히 좀 더 보실게요. 메란프라임 금 8만원 모노캐로티스 복륜금 5만원 빅토리 8,000원 수출용 다육이 보고 계십니다. 피델리오 한문가 파는 비싼 고가의 다육이었죠. 피델리오 피델리오 4만원 알사탕처럼 예쁘게 건강하게 물이 잘 듣는 아이죠. 페리도트 12,000원 16만원 프릴마디바 16만원 프릴마디바 너무 튼튼하고 짱짱해서 보고 또 보고 돌리고 돌리고 프릴마디바 우리 유기들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몇 포트씩 키우고 계시죠? 마리아 6,000원 10만원 맥라이징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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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라이징 크게 한번 봐주세요. 제 손이랑 비교해서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소비자의 입장으로 다육이 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대품 맥라이징 10만원 목대진 보세요. 홍포도 5,000원 오늘은 또 건프로가 홍포도에 꽂혀가지고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차려준 밥상 물랑루주 12만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구 좀 보세요. 귀엽죠? 금은 다용매장 불카누스 4만원 아이 보고 계십니다. 불카누스 만원 불카누스 만원 중품 파소도블 7만원 입장 좀 보세요. 파소도블 아주아주 특이하게 물드는 다육이들이죠. 파소실크 4만원입니다. 각각 4만원이에요. 몇 번 눈 깜빡깜빡하면 일주일이 그냥 후다닥 벌써 주말이라니요. 입장이 굉장히 특이하게 물드는 것 같아요. 로조 루돌프 5,000원 불난 것처럼 빨갛게 너무 곱게 정열적으로 물드는 아이죠. 2,000원 화재 꽃잎같이 예쁜 모노캐로티스 복륜 금 5만원 마케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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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6만원 나나 후쿠미니 4,000원 영상 속 마리아 모두 3만원 마리아 3만원입니다. 마리아 자세히 보셨어요? 마음에 드는 마리아 찾으셨나요? 이어서 카시오피아 5만원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택배 가능한 매장 금은다욕 매장 마디바 8,000원 다욕이 매니아 분들께 많은 사랑받는 고급 다욕이죠. 마돈나 20만원 20만원 건강하고 튼튼한 정말 짱짱한 다욕이죠. 톰슨 20만원에 이어서 10만원 톰슨 얼굴 좀 보세요. 10만원 톰슨 톰슨 10만원 한몸과 파는 건강한 다욕이들 보고 계십니다. 칸츠 20만원 010-6387-1905 010-6387-1905 택배 주문해 주세요. 톡카타 10월 30일 밤 12시에 다욕이 무료 화분 나눔 이벤트 마감합니다. 요나스쿨 13만원 다욕이에게 아침 저녁으로 관심 듬뿍 주고 계시죠? 다욕이들 두루두루 잘 살펴보셔야지 예쁘게 건강하게 다욕이들 키우실 수 있어요. 퀸사라 12만원 여행 가고 싶어지게 만드는 이름이죠? 피렌체 피렌체 만원 이쯤에서 우리 손가락 운동 한번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따봉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한번만 꾹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노캐로티스 복륜금 7만원 스타모스 수출용 다욕이죠? 모이칸 4천원 모이칸 4천원 짱짱하고 튼튼한 다욕이 잘 크는 다욕이 워시어 8천원 루돌프 루돌프 5천원 대품 마디바 프릴마디바 커피에 한잔이랑 닮은 가을 감성에 딱인 수연금 15,000원 핑클 루비 5,000원 매일매일 의욕적으로 다욕이 농장에 촬영 다니고 있는 건프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레인보우 선셋 7,000원 색감이 너무너무 근사해요. 레인보우 선셋 건강하게 잘 크는 다욕이 위주로 오늘 영상 촬영해봤어요. 건프로 다욕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항상 즐거운 다욕생활 하시고요. 우리 모두 다욕이 하나로 대동단결되는 우리 구독자님과 건프로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